이것도 큰일 났어. 이거 놔. 이거 놔. 나의 세상이 왔다. 나의 세상이 왔다. 나의 세상이 왔다. 석진이 형. 겨울이 어떻게 날뛰을 수가 있어요.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이거 놔. 무슨 일일까. 사신의 손. 사신의 손이라고 외치면 장갑을 낀 한 손이 이름표에 닿으면 일표를 떼지 않았다 없단다. 손만 닿으면 터치 이즈 아웃 아닙니까. 사신의 손. 사신의 손. 사신의 손. 나 뭐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 시집 와서 곱게 곱게. 시댁에서 잘 있다가. 오빠도 베트남에 놀러와서 지금. 관광시켜준다고 괴력하고. 동욱이 동생 시동생 데리고 지금. 내 나이만 남편은 저기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요. 내 나이. 바쁜 남편. 바쁜 남편. 바쁜 남편. 절대 권력을 갖고 계셔. 형 안녕하세요. 방수. 안녕. 형. 형 왜. 이 아이가 형님을 제목했습니다. 아. 그래서 범이 없어지니까 이게 독이 빠지네. 잘 봐라. 지금 범은 석진이 형이 들어갔거든. 석진이 형이 나를 배신해서. 석진이 형 나랑 똑같이 행동할걸. 나보다 더 할걸. 그러니까 이제 풀어요. 자. 어린이 때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행동할게. 미안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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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 괜찮아 친구야. 고맙습니다. 하하하하하. 왕코파워. 왕코. 파워. 나는 야 왕코파워. 왕코파워. 내 손만 닿으면 아웃되지. 왕코파워. 왕코파워. 예. 왕코파워. 왕코바워 왕코바워 미들레 왕코바워 제만베이 왕코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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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원래 그런거에요 이거 아 저기 죄송한데요 꼬리가 자꾸 때려요 나를 아 아 뭐 이거 등이 너무 뾰족해 등이 뾰족해서 꽉 꼈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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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꼬리로 때리지마 으음 하하하하 빨리 낫다 절대 권력이다 지금부터 왕코의 세상이다 나를 따르라 왕코 파워 왕코바워 더 월드프왕코 다이가 자기네 왕코래 왕코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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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언급화가 뭐예요? 내가 몇 명 뛰어왔는지 알아요? 동호사 내가 몇 명 뛰어왔는지 알아요? 너무 허무하게 뛰었어 와 진짜 없어보여 아니 아니 설을 왜 타고 있어 지금 빨리 빨리 아웃시켜야지 야 이제 동호기가 잡았네